불이 꺼져 있네 불을 제가 공사중일 때 영상 올렸고 지금 이제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여기 천장 보시면 천장이 평평하지 않고 조금 기울어져 있어요 여기 옥탑 공간 옥탑 공간이 넓지는 않아요 옥탑 공간이 넓지는 않고 치수는 제가 공사중일 때 영상에 찍었으니까 그걸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신발장 화장실 가격을 1억 5천으로 하셨다가 너무 싸다고 1억 7천 받으신다 합니다 인덕션 두개 있고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어디갔어요? 에어컨 에어컨 저기 이렇게 있습니다 1억 7천이어도 나쁘진 않습니다 대출이 가능할 듯 합니다 정책